안녕하세요. 근데 여길 봐야 되는데 자꾸 여기 모니터를 봐. 여기 똑같아 봐도 돼요? 저는 지금 자그나시드 싱가포르 로케이션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길 봐야 되는데 자꾸 여기 모니터를 봐. 저희가 오늘 자동차 추격신을 찍는데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고요. 스태프들이 조식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제가 김밥을 좀 싸려고 4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3시만이 눈이 떠졌어요. 근데 뭐 현장이 즐거워서 눈은 좀 졸린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기 밥 안 먹었어. 뭐 시간이 되겠다. 다시 넣어줘. 어? 여기가 나왔다. 으 으 으 으 오 냄새 대박 그래도 냄새 많이 나 근데 이게 냄새를 맡잖아 그러면은 그니까 역화한 냄새잖아 근데 진짜 입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게 싹 사라져 우와 어때? 냠냠냠냠 하면서 자세히 먹어봐야지 맛있어 진짜 고소하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열대 과일향이 다 나 그래서 깊은 단맛도 나 그냥 대충만 먹고 먹으면 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러면 되는데 너무 많이 얼굴 표정이 아니 근데 잘 먹는다 영수 잘 먹네 먹을수록 괜찮아 여러분도 한번 두리안을 맛있게 드셔보세요 두리안이 추천 지금은 촬영이 끝나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드디어 짜증나 누구사근ắn 온 Сер경에 이렇게 사진을 보신 때 빠르게 commerce 유명한 싱가포르 중화권의 뮤지션 리웰송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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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소개를 안했어 그리고 저랑 만난지 10년 됐고 지금 한집에서 살고 있는 남자 위샤보아 우현광 안녕하세요 저희 팀들 이렇게 제 친구분들이 여기 현직 사람들이니까 맛있는데 추천해서 왔어요 이따가 맛있는 음식 나오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또 카드 이거? 어 떼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음식이 벌써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느라고 여러분도 소개를 못했어요 일단 이게 이 집에서 이 죽이 되게 시그니처 이 죽이랑 같이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 깨굴깨굴깨굴이 깨굴이깨굴이 여기다가 파랑 이거는 닭 닭국에 튀긴 거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맞죠? 제가 좋아서 좋아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네 밥을 먹고 돌아다니면 소화해도 되고 좋잖아요 네 그럼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 잘못하면 된 거예요 네 이거 숫자로 그냥 보고 체크하면 되는 거죠 다 같이 네 그쵸 이거랑 이걸 시켰고 이걸 시켰고 많이 시키셨네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벌써부터 김치미 파우치 뭐 없어 그냥 화이트 톤업 되는 거 톤업 그냥 리콜로즈 너무 창백해 보이면 색깔 있는 거 두 개랑 또 건조하면 머리 묶었다 풀렸다가 머리끈 하나씩 갖고 다니고 이게 그 아쿠아리움 있잖아 어젯지 언니 호성이가 어 우리가 싱가폴에 오니까 현금을 갖고 다니는데 동전이 남는 거야 네 짚어있는 주머니가 필요하더라고 마침 거기에 파는 거야 자꾸 싱가폴 싱가폴 또 한 거랑 어디 어디 선글라스 여기는 햇빛이 너무 세니까 잠이 떠올라 오와 이거는 이제 이거 어 선크림 마스크 여분 갖고 다니고 어? 환아 네 선글라스 엄마가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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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선글라스 음 식욕이 도는 거 뭔 얘기하다가 그게 나왔죠? 아니 기념품 얘기하다가 아 기념품 기념품을 얘기하다가 내가 기념품 원래 잘 안 사 안 사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나 친한 오빠도 네 자기도 기념품 원래 기념품 잘 안 사는데 어딜 갔다 오든 이거는 꼭 사서 냉장고에다가 한 번 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야 그 냉장고 자기 집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근데 그거 보는데 저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든 거 아 나도 저거지 저거는 해야겠다 기념품 사야겠다 그 코로나 태어났잖아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쇼핑몰 안에 있는 곳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 말로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래요 지금 여기가 제일 위에 3층이고 옥상이죠 옥상 아 날씨가 좀 화사했으면 잘 나왔을텐데 근데 지금도 잘 나와요 살짝 건넌 느낌으로 그냥 문 닫습니다 문 닫습니다 와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안녕하세요 하고 나시 원피스 집에서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이게 자라가 나라마다 다 디자인이 달라요 투과하기도 자라 엄청 그래서 탭에 나올 때 기념은 우선 안팎이 기본은 연골같은 기념은 외국인 자라 구경하고 두걸 입고 돌아다니고 이런거 우리 아까 금방 밥 먹었는데 저게 아쿠정돈 가위손이라고요 놀기 전에 찍어놓은 게 많은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충분히 사랑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끝 몇 가지 부모님 는